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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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은 아멘 강아 내리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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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